그냥 지나가다가 안 담아놓으면 안될 것 같아서 찍어놓은 거예요. 교각 위에 양다리 중에 두 번째 다리인데 교각 위에 불의옥잠이 잔뜩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교각 상부 거푸집을 아직 안 벗긴 상태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을 유도하는 걸까요? 불의옥잠이 꽃이 피길 바라는 걸까요? 아까 지나가다 보면 한참 웃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님 댓글에 이 슬라브 양생하는 기간에 이렇게 수분을 제공해주면 양생이 좀 단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노린 의도 같아요. 동네 분들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죠. 불의옥잠이 서서히 수분을 제공해줘서 좀 단단해지라고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로 바닥에 불의옥잠이 많은 걸 지금 물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한 아주 생활의 지혜 같습니다. 아 이거 안녕하세요. 인기 스타 됐어요. 동네에서. 아 이거 뭔가 봤더니 저희 집 사각사각 채울 때 모래 채웠잖아요. 그 작업하고 있네. 집안을 이렇게 다루는 지정보들을 다 세워놓고 약간 경사가 좋지만 지정보들을 다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를 집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골조와 비닐을 깔고 아래 모래들이 숨을 쉴 수 있게 이렇게 안에서 단단하게 있게 하려는 작업 같아요. 교대 작업일 것 같은데 교대 이렇게 이쪽의 유실을 막고 다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는 그런 작업 같네요. 안아이 지나가네. 안아이. 아 그리고 건너편 쪽에 무슨 또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교각 상부 거푸집을 하루 만에 벗겼어요. 그 저쪽 다리는 어제 어제 어제인가 벗겼어요. 저쪽 다리는 오랫동안 양생이 됐고요. 흙을 펴서 어디로 옮기고 있는데 성당 안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흙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성당 안으로 옮겨서 성당 산림에 보태 쓰려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이 되고 있고 지금 저쪽 두 번째 다리도 아까 오면서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을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 끝나면 이 위쪽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명절 지나고 이렇게 시작되는 브릿지 작업입니다. 안똥이 또 지나가네. 애들 픽업하러 가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마찬가지고 바람 많아요. 늘 2,30정태에요. 이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저쪽은 되어있기 때문에 안하는데 이쪽이 없어서 이쪽은 시작할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마 저쪽 두 번째 다리는 양쪽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양쪽 다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슬라브가 끝나면 저쪽으로 이동해서 양쪽을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보고 우리 거야? 아냐? 둘까? 가자, 저쪽으로. 야아. 믹서기 넘어오는거 봐요. 어떻게 넘어오는지 궁금하네. 또 보고 봐야겠네. 또 굉장히 무겁거든요. 빨이 가속이 붙으면 내리면 되니까요. 여러명이 조심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슬라브 작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 장사를 하고 모래가 와있죠. 이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아, 못이 많이 달렸네. 이게 못이에요. 레몬글라스 10시 뭐해? 그러고 있네. 아, 여긴데 아, 저쪽에 지금 하고 있네. 아, 저쪽에 지금 하고 있네. 암호? 암호? 네, 친척 할아버지네. 아, 다행이야. 뭐, 다행이 많이 나와. 여보. 여기 할아버지 동생이야, 형이야? 아니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요. 아니야? 아, 아니야. 여기는 지금 지중 보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교대 지중 보호. 약간 경사진. 지금 저쪽에는 지중 보호 위에 슬라브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는 보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가봐야 될 것 같네. 진짜요? 진짜요? 한국사람 봐요. 진짜요? 아, 들어가 있구나.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네요. 아, 잘 못 봤네. 이렇게 구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약간 경사가 져서 아래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 개의 보호를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청이로 쑤셔가지고 세밀하게. 많이 유명을 하던데. 빈틈이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믹서. 오, 사람 많이 나왔어요. 저쪽 다리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은가.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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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지나갈 때 봤을 때 내가 부래국장 올려놨는데 오늘 다 내렸네요 부래국장을 다 아래로 던졌어요 다 말랐어요 부래국장에 모든 하나 둘 셋 넷 다 세우고 일곱 개네 여기도 위에 굳으면 여기에 모래 채우고 여기도 아마 슬라브를 칠 것 같아요 비닐 깔고 그 위에 골조하고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는 여기랑 끝이랑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뭐 의면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개의 다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교대 저쪽 교대 자리가 나오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교대 공사가 여긴 붙여서 했나요? 여기는 아예 그... 저거랑 붙여서 만든 이런 모습이네요 저쪽은 없으니까 만드는데 저쪽도 하나만 만들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도 여기 이미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아침에 왜 안 먹어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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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는 두 개는 동시에 이렇게 놓아지고 있습니다 완공도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리 이거 다리 둘이 똑같이 완성되어서 잔치해 몰라요 그럴 것 같은데 안에 잔치 똑같이 안 해요 같이 안 한다고? 따로따로 해? 원하네요 여기 성당 아니면 저쪽 성당 둘 중에 한 군데에서 같이 하는 거 아냐? 따로 해? 그래요 그럼 완공식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안에도 몰라요 자 다리 8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